힘차게, 힘차게, 힘차게. 여기 있네. 완전 가을 같지 않아요, 지금? 그럼 가을이야. 그러니까 딱 가을인데 진짜 더 가을같은데.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 게 있으니까. 그렇지. 저 잠자리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. 무슨 퀴즈쇼 하는 줄 알았어. 어? 왔어,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들어와, 햇빛 있다. 오, 너구나. 들어와, 햇빛 있다. 들어와, 들어와. 어어. 이제 싸워도 되는 거니까! 드디어! 형 다쳐! 해보세요, 욕 못하는. 누나! 누나, 누나, 누나! 힘들었죠? 반갑다. 나는 이 매주컨의 주인, 양명이다. 안녕하세요. 그래, 그래. 머리 조심해라, 머리 조심해라. 오. 반갑다. 반갑다. 빈손으로 왔구나. 제 마음... 우린 마음 안 받아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앉아. 제가 이리 앉을게요. 우리 다 처음 보지? 네. 시사회 때 인사 한번 드리고. 어, 얘는? 네, 네. 판소리 복서 보러 갔었을 때 또 인사드립니다. 걔 때문에 갔지? 태국 때문에 간 거지? 저 혜리 때문에 갔다가... 어? 혜리랑... 내 딸... 내 딸이라면 어떻게 알아? 혜리랑 제가 드라마를 같이 찍었었어서... 어, 혜리가 얘기한 거 그럼 너였나? 혜리가 얘기한 거 그럼 너였나? 사귄다는 거? 야, 인상이 좋다. 원래 좋은 거니? 저요? 어. 야, 지금까지 올해 중에 제일 서글서글한데? 좋은 거 같아. 서글서글하고 편안하게. 그치? 근데 아직 합격한 거 아닙니까? 예? 오디션 봐야 돼? 오디션 봐야 돼. 하세 형이 오면 노래도 하고 그랬어. 와줘서 너무 고맙고. 이런 캠핑 같은 건 좋아하니, 여행은? 저 요즘에 최근에 캠핑에 빠져 있어져가지고..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어디 산책하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. 네, 솔로 캠핑도 가보고? 네, 네. 오오. 이렇게 편하게? 대신 이제 게스트만큼은... 우리 그... 표호가 있어. 게스트를 움직이는 거 아니야. 게스트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너도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. 그거 30분 잠깐 즐겨. 그때부터는 이제는 재미있게 좋은 추억 쌓으면 돼. 희원이가 이제 좀 성격이 있다 보니까. 왜요? 한두 번씩 애들 이 집 뒤로 데리고 가거든. 얘기 좀 하자고. 그때 한두 번 네가 좀 참으면. 아니, 근데 쌈 잘하지? 주로 내가 막 보는 편이니까. 괜찮아.